안녕하십니까 진짜야만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구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가만있어보자. 저 나쁜사람 아니니까 따라오세요. 바로 이놈들입니다. 자 이놈은 40년대 울버린 자 지금의 울버린과는 이름만 같고 거의 뭐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대 울버린 데드스탁입니다. 자 캡토로서 이 당시 쉐입과 디자인 아주 수료하고 날렵합니다. 자 누가 신따버린거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어딘가 창고에 있었던 데드스탁입니다. 누가 봐도 새거고 데드스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B.F.굴리치 그리고 홍창입니다. 자 홍창은 뭐 옛날같은 도로가 포장이 안되있을 때는 그냥 막 신었죠. 근데 이제 도로가 매끄럽게 길이 잘 매끄럽게 갖춰져있고 대리석이 잘 있는 요즘 현대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뭐 홍창은 뭐 옛날에 뭐 카페트 귀족들이 뭐 신었다 그런건 다 다 진짜 아우 무슨 다 상업 멘트구요. 고무 기술이 없어서 그냥 가죽창으로 신은거에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요 데드스탁을 구매한지 한 몇년 됐는데 왜 신지도 않고 왜 이렇게 놔두냐 물론 제가 뭐 신을 신발이 없어서 뭐 산거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자 컬렉이죠. 뭐 컬렉트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 낡은거 뭐 그런지 한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새거 같은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리고 제가 말한 그 후자 새거 같은거 좋아하는 사람들 부류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상태 좋은거 많이 찾고 그렇죠. 뭐 저는 뭐 상태나 뭐 그런거 뭐 많이 안 따지는 편이고 한데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구매한거에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이거 처음에 살 때 뭐 그때 한번 끈풀르고 지금 이제 끈 두번째 풀러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이거 한 손으로 끈풀기가 되게 힘든데 가만히 있어보자. 에 그때는 뭐 처음에 구매하고 나서 속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궁금하니까 안에 한번 들어다 보려고 그때 그때 이거 종이 한번 이렇게 빼낸게 전부였고 지금 이제 두번째 까봅니다. 어디 보자 아 여기 종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잠깐만요 그만 있어보자 이미 옛날에 블로그로 다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버린 지금 울버린 천마일하고도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 이 시대에 캡토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회사가 이름만 같지 그때 회사랑 지금 회사랑 다른거에요. 이런거 데드스탁들 제가 뭐 얘기 딴 데를 흘려버렸는데 이런 데드스탁들 뭐 라이까 제가 이거를 그냥 관상용으로 뭐 즐기기도 는 것도 좋아요. 뭐 물론 신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거 홍창이라서 더 신을래도 더 그렇죠 요즘에는 뭐 홍창으로 고급 재화에 나온다 시고 그렇다고 사람들 또 고무로 또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관상으로 그냥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 관상도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뭐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생 거의 한 40이 넘었고 그런데 이거를 관상용으로서 제가 뭐 본전을 뽑으려면 뭐랄까 제가 한 500살에서 900살 정도는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요나야 만약에 에 아빠가 죽으면은 내 많은 물건들 다 어떡할 거니 한번 물어봤어요 그더니 아이가 영혼 없이 하는 말 응 그냥 다 버려야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거 죽기 전에 다 팔아버린다 그것도 참 많은 생각이 들죠 뭐 이거를 보는 구독자들도 빈티지 컬렉터들 슈즈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도 상세 좋은 거나 싸게 샀든 비싸게 샀든 간에 자기가 만족하고 컬렉용으로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구매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이런 거 하나 살다 하나 살 때마다 물론 신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입는 것들 신는 것들은 한정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냥 관상용으로 계속 놔두고 있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도 뭐 아직은 구독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취미가 같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한한 수명 아래서 이 많은 물건들을 만약에 내가 죽으면 만약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죽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 참 그런 생각이 해보셨죠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일 거예요 뭐 이거 뭐 대대손손 물러준다 그렇다고 그 자손들이 뭐 이게 무슨 모나리자나 뭐 엄청난 무슨 명화처럼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나 일부 매니아들한테만 가치가 있는 거지 뭐 모나리자처럼 뭐 전 인류적으로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말하지 알죠 그냥 우리 매니아들끼리가 가치가 있는 건데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밤 입니다 자 공감하시면 아 여기 유튜버니까 공감 그거 없지 좋아요 남기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이죠 자 진짜 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buy 감사합니다.